선택하셈 와 망고 광풍 뒷처리 으아 광풍 땡긴다 가르기 몸을 말든 말든 집어던지 아 이것이 왓처럼 개인기 몹시 이기에 있다는 듯 아 아 시비 딜 아야 분화 강화 표시 분화 강화 표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향룩 욕자 시장 미소진행 가면 미소진행 가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사 아 아 이렇게까지 빠르게 넣을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뭐져있어 주는데 써야지 그래서 안칠거야 사색 향으로 편안 라가블린 머리통이 있는거 오랜만에 보네 라가블린 머리통이 있는거 오랜만에 보네 정권수염 광풍도 피로패트 맨날 머리없는 라가블림만 보다가 돌착 개의 인기 개의 인기 개의 인기 단급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펴내는 불편한 소중 개의 인기 겁나샘 라그 천침 광휘 라그나로크 이제 개인기 망했는데 라그나로크 쓰지말걸 개인기 어떻게 쓰냐 이제 개인기 개인기 오열 가면 있으니까 제거를 하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정권수양 선견 지명 이럴때는 고승천이 더 상대하기 편하구만 고통받으리라 불고리라그? 불라그? 개노다그 도래그 개인기 또 나왔어? 개인기 한장 쓰기도 힘든데 지금 개인기 두장 잡히면은 둘 다 못쓰는거 아냐 신성마렵다 영체화 다섯장 다섯 다섯장 셋 내 세상 야 저거 빨리 가운데꺼 주자 한글자막을 다섯장 일하자 오 둘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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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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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해시겐 신성 감아뜨리고 영채와 5장이나 주는거 쩌네 하나 둘 셋 영채와 심장 깨면 포상으로 주는거 데트하트 신성 이만 이거 염무원 표창 초커표창 완벽하다 마음의 요새 요새의 마음 헐 네크롤노미콘 라그다로크 엠 속박이야 시에 상상마사고비 트위드 그우워 제 울음소리 바뀐 것 같은데 미라손 돌렸어요 슈퍼손 미라손 긴기 망했는데 긴기 할 수 있을까 긴기 할 날이 올까 긴기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허허 허허 영원 라그나우크 옳으세요 너 랩 다섯 여섯 리 랩 랩 랩 랩 테우스 마키나는 초컷 때문에 힘들 것 같고 여번이나 한게 더 같고 아스트롤 라베 트롤 추롤 긴기 개바 맹공 라그 마요 잘 나왔네 겁나 잘 나왔네 차단 아닙니다 차단 아닙니다 주어팸 주어팸 펜촉이다 펜촉 초초 펜촉 차단 아닙니다 신성 믿고 있었다고 한결같이 밑에 있구나 그래야 내 신상답지 없으세요 유독성을 그러나 신성이었다 엘리트나 잡으러 갈까 내 영체화는 못준다 빡상골란 세장밖에 못먹는 허접색 엘리트나 잡으러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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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한 마리밖에 안부러 간다 강림라그 네크로노미콘 간다 갓방 깨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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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가 다 빠졌네 그냥 막아야되나 야 뭐 이정도야 막겠지 사명 플래그 두두두두두둔 이백 툭툭툭 왓놈 왓처 개생거봐 타격용 인형 눈물거리 잠금걸세 아 이건 다 좋네 타격용 인형이 왓처의 금이어서